다정아, 나 너하고 어색해지기 싫어. 내일부턴 따로따로 출근하자. 정은이한테 엄마 아프신 얘기 사귀는 여자한테 하라고 그랬어.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맞아. 지금부터 묻는 말에 사실대로 말해라. 예. 김영신 조리법 넘겨지면 키워주겠다고 했던 말. 누구한테 한 적 있나? 서민경 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. 다른 사람에게 말 안 한다고 했잖아, 너. 약속은 사장님이 먼저 계셨잖아요. 결국 절 미끼로 조리법 빼내셨잖아요. 이 다정한테 아무 소리 못 들었다고 했잖아. 형님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시면서 전 거짓말 좀 하면 안 돼요. 뭐? 그래서 봤어? 우리 그 애한테 일러 바쳤나? 죄송하게 됐습니다. 사람이 정말... 김영신, 내 방으로 오라고 해. 형님 갑자기 엄청 바빠지셨습니다. 빨리 주방에 가서 김영신 오라고 해. 이번에 끝내준다, 내가. 엑소서